나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 확실하게 말할 순 없지만 나 어릴 때 광명동에서 어느 아침 학교 가는데 엄청난 안개가 엄청난 안개가 비어있었고 우리들은 신이 나아있고 동화 속 세상에 온 것처럼 자연이 준 선물 같았죠 참 좋았었는데 꽃들을 구부르고 노래하는 아기 살들고 신기한 벌레도 모험하는 동네 아이들도 확실하게 말할 순 없지만 뭐가 조금 달라졌는지 불매는 더 깨끗해졌고 이상하게 조용해졌죠 잠시 꺼웠는데 개천에는 퐁퐁 아저씨가 아이들을 줄 세웠는데 그 옆에서 파는 꽃길을 기다릴 때 사먹었었죠 참 맛있었는데 아픈 풀벌벌도 노래하는 아기 살들도 신기한 벌레도 모험하는 동네 아이들도 모험하는 동네 아이들도 basically 혼lus는 녹색게 되었고 고통하게 inspires iero 들andal rainy или 모험하는 동대아이들도 술래잡기도 무화꽃이 피었습니다도 산으로, 강으로 모험하는 동대아이들도 오오오오